안녕하세요. 김보이 마스터입니다. 저희가 숨에서 휴대용 멀티 스틱이 나왔습니다. 주름, 미백, 한 번에 싹 잡는 그리고 이게 참 광고도 다른 브랜드에서 많이 하고 또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한 일주일간 갖고 다니면서 사용을 해봤어요. 없을 때는 왜 필요하지 했지만 막상 있으니까 또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눈가 주름이나 입술이나 팔자주름 이렇게 오후 되면 좀 건조하고 또 각질이 일어난다든가 그럴 때 적극적으로 뭔가 케어를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. 그리고 어쨌든 집에 가야 우리가 클린징하고 싶는데 그래서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편리성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상품이 어쨌든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다른 브랜드보다 훨씬 더 끈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 LG만의 독자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콜라겐을 합성시키는 기능과 또 미백 기능과 이렇게 또 지속력, 수분 지속력까지 완벽하게 멀티밤으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휴대에 항상 뭐 남자분들도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여자분들은 또 워낙 기초를 잘 바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발라드리고 추천을 해주는데 일단 끈적이지가 않아요. 그래서 눈가에 지금 저도 이제 메이크업 돼 있는 상태지만 이렇게 그냥 바르면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눈가는 피지선이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또 실내의 난방이나 바람, 자외선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눈가의 주름은 더 깊게 파지는 거죠. 그런데 이 멀티밤을 그 자리에서 화장 위에라도 이렇게 바르시면 여기에 이제 주름 개선, 미백, 보석력까지 지속력이 상당히 있고 또 타사의 멀티밤보다 한번 이렇게 바르시면 훨씬 더 그 발림성이 메워지는 게 틀립니다. 한번 제가 손에다가 이렇게 해보면 끈적임이 없는 게 일단 첫 번째 제가 지금 몇 번 이렇게 했는데도 전혀 끈적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 사이사이에 주름 같은 게 메워지는 게 완벽하게 메워지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건 미백 기능도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잡티 있으신 분들은 부분적으로 또 사용을 하셔도 되고 목주름이나 입술주름이나 특히나 이제 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입 주변에 또 이렇게 팔자주름, 이마주름 내가 특별히 이렇게 표정적으로 요런 데 또 유난히 또 인상 쓰면서 예,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너무 간편하구나 라고 제가 느꼈습니다. 막상 나오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강사님이 그 가, 뭐, 가, 땡, 브랜드 업글 자기가 이제 이모가 쓰길래 한번 써봤는데 상당히 이제 무겁고 예, 많이 진득거리고 또 제 고객도 그게 이제 광고나 홈쇼핑에서 많이 팔기 때문에 갖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되게 끈적거린대요. 근데 이 상품은 끈적거리지가 않아요. 너무, 예, 너무 좋아서 한 번만 아니고 수시로 덧발라도 전혀 문제가 없이 이렇게 신상품이 나왔습니다. 네, 너무 괜찮은 것 같고요. 그람수는 한 6g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35,000원에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드릴까 하냐면 두 개 하시면 하나 예, 정정으로 드려서 고객님들 친척이나 또 뭐 선물할 일이 많잖아요. 하나가 이제 35,000원인데 2대 1로 제가 무료로 이렇게 드릴까 합니다. 네, 그래서 신상품이 나와서 짧게 네, 유튜브를 한번 찍어봤습니다. 네,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. 이번에 어버이날도 있고 또 뭐 스승의 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걸 선물을 하면 어떨까 싶네요. 네, 오늘 유튜브는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뵐게요.